밍크코트 앞쪽에 보시면 요런 라인으로 여성스러운 카레라인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시면 더 풍성하게 이렇게 보이고 제가 살짝 뒤로 돌려서 후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후드가 이런 후드가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없어요. 엄청나게 커요. 엄청나게 큰 빅 후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진짜 엄청나게 후드가 크고요. 이 다 앞뒤로 모두가 여기에도 밍크고 안쪽에도 모두 다 밍크죠. 그래서 사실은 밍크의 그 소유량을 아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냥 가죽으로 덧대는 경우도 있는데 앞뒤로 모두 다 이 모든 부분이 다 밍크입니다. 다 밍크고 롱 밍크코트인데 가격이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죠. 지금 벌써 가져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. 블랙 컬러와 레오파드 두 가지가 있고 지금 주문이 빠르고요. 이 상품은 주문이 빠를 수밖에 없는 신상품. 안쪽에 보시면 진도의 이 개런티드 라벨 빠뜨리 장고 저희가 다 넣어서 드려요. 그러면 좋은 가격에 롱 밍크코트 여러분 가져가시고 그리고 진도 본사에서 AS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. 정말 좋은 건 디자인이 이 디자인과 그리고 이 디자인의 빅 후드와 길이 후드가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정말로 제가 이걸 입고 사진을 찍어서 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엄청나게 후드가 커서 얼굴이 정말 조망만 해보고 작아 보이죠. 옆모습으로 보시면 이만큼의 길이가 더 있어서 얘가 바람을 다 막아주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머플러 안 하셔도 충분히 심지어 이렇게 아래쪽에 고리까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미셔가지고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 얼굴 작아 보이고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다 밍크를 쓴 거예요. 이렇게 많은 밍크 소요량이 들어있는 밍크코트입니다. 길이가 85cm. 85cm나 된다 그러면 이거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길이거든요. 롱 밍크코트를 여러분 가져가신다 그러면 가격은 수백만 원 적은 한 4,500만 원 이상. 밍크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게 되신다 그러면 오늘 가격이 너무 좋은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후드를 썼을 때 이렇게 정말로 너무 따뜻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. 심지어 귀도 시리지 않고요. 심지어 머플러도 안 하셔도 돼요. 전체적으로 다 바람 들어가는 구멍이 단 한 곳도 없고 앞쪽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엄청나죠. 이런 빅후드. 후드에 쓰인 밍크의 소요량만 하더라도 이걸로 충분히 두툼한 머플러 하나는 만들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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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